작은 거인 장기표의 빈소를 그의 아내와 딸 부부 그리고 어린 손자가 지키고 있었다. 그와 함께 민중당을 창당했던 이재호 전 의원, 김문수 노동부 장관, 박계동 전 의원이 호상을 맡아 조문객을 맞았다. 국화를 바치고 향을 피우면서 영정 속에 그를 보았다. 해맑은 소년의 모습이었다. 청년 시절의 용기, 분노, 열정을 모두 녹여 머금고 있는 그의 미소가 한없이 부드러웠다. 내가 서울법대 3학년일 때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2학년으로 복학했다. 나보다 4년 선배였지만 학생운동으로 징집되어 늦게 돌아온 것이다. 우리는 사회법 학회 서클에서 사회, 노동 분야의 여러 문제를 놓고 토론하며 현장을 누볐다. 청계 비복 공장에서 투쟁하다 분신한 전태일의 추모제를 법대광장에서 열었다. 그와 함께 경찰의 저지를 뚫고 일이 뛰고 절이 뛰며 행사를 추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는 당시 학생운동의 지도자였다. 그는 어떤 권위에도 안주하지 않았다. 더 밝고 더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며 쉬지 않고 행동했다. 실패하고 넘어질수록 그는 더 큰 용기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오직 대의만이 그를 움직였다. 현실의 성자가 나타난다면 저런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다.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수많은 도전, 9년이 넘는 옥고, 그리고 10년이 넘는 수배를 견디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투쟁했다. 그는 한 번도 뜻을 꺾지 않았다. 제도 정치권의 유혹도 뿌리쳤다. 절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차별과 억압이 없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신문명의 미래를 향해 스스로를 태웠다. 태양도 70억 년쯤 뒤에는 자신을 다 태우고 소멸한다고 하는데, 오, 그도 더 태울 에너지가 없어 이제 영면에 들어서는가? 그는 자신의 영혼에 뒤끌 하나 묻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국회에서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법을 만들었다. 보상을 받으려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나의 반대에도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 그가 신청을 했다면 10억 원이 넘는 가장 큰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하고 가난한 그는 그런 유혹을 가볍게 거부했다. 대의를 위해 삶을 바친 투쟁의 빛이 바래고 영혼의 순결이 더럽혀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는 순결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이제 그는 우리 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불굴의 정신과 순결한 영혼은 더 큰 힘으로 우리 사회를 지킬 것이다. 이제 편히 잠드시라.